철험회에서는 횃불을 들자라며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아시다시피 불복했고 재심을 하겠다는 거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최강욱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돼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연속이죠. 폭력적 팬덤 철험회의 좌표부대 아예 딱딱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주장을 합니다. 폭력적 팬덤 좌표 찍고 우르르 폭탄 던지는 좌표부대 철험회의 의원들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김수영 교수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짤짤이 의혹에 대해서 최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선거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힐 때 얼마나 이 사람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박지원 위원장의 그러한 이야기 징계를 해야 된다 당장. 이걸 그냥 묵살함으로써 결국 힘을 실어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죠. 박지원 위원장이 맨 처음에 왜 민주당이 영입되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젠더 갈라치기도 있었고 굉장히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을 지향한다.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지원이라는 굉장히 젊은 여성을 비대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인데 결국 그래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문제고 징계해야 되고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성희롱 징계가 뭐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묵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서야 징계 결과가 나왔죠. 6개월의 당원 정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꽤나 강도 있는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박지원 위원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에 정말 나쁘다 이런 식으로 김남국, 고민정 의원 등등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비판했죠. 그렇죠. 팬덤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했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팬덤에 굉장히 기댄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오히려 편덤을 기대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당초에 지향했던 가치, 성평등, 성희롱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제재하고 성평등을 이루겠다 그런 목적에서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했던 이러한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최강욱 의원을 이렇게 비판하고 철화민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해가 된다는 식으로 막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민주당이 왜 박지원을 영입했나 결국 이미지만 소비하려고 영입했던 거 아니냐 사실 실제로 관행을 보면 성평등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성희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향했던 그런 성평등의 가치는 그냥 이미지 소비일 뿐이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철화민 의원과 철화민의 좌표부대 최강욱 의원이 모두 부끄럽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철화민의 김남국 의원은 연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팬덤에 취해서 막춤을 추고 있는 게 오히려 박지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인데 이거 어떤 뜻일까요?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가지고 막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강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팬덤에 취해서 막춤을 추는 쪽이 어디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철화민의 김용민 의원은 최강욱 징계에 강하게 역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들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군요. 손흥민의 막춤 횃불까지 나왔죠. 야만의 시대에 횃불 들고 싸워봤던 민주당이 내부의 어두운 다시 야만의 시대가 만들어냈다. 다시 횃불 들어 이를 청산하자. 횃불을 들자. 지금 김기현 대표님 최강욱 징계 이후에 민주당 내의 파열음이 굉장히 지금 거세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철화민 의원들을 중심으로 징계 불복, 횃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막춤 추고 앉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파열음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팬덤 정치에 계속 의존하고 또 초롬례로 대변되고 있는 아주 강경, 편향성 이런 그룹에 끌려다니면 민주당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당, 야당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저는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파 정책이 무조건 천편일주로 다 옳고 좌파 정책은 천편일주로 틀렸다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좌파 정책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파 정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당 내부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관철되고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초롬례라든지 이런 일부 그쪽 강경 세력들을 보면 민주당을 완전히 옥죄고 있는 것이다. 옥죄고 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지하는 그룹 혹은 당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에도 굉장히 강경한 목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거부하자란다거나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나가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씀들은 듣긴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경계해 나오는데 민주당도 이제는 좀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합리적 정당으로 조금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강욱 의원, 또 김용민 의원, 황희석 의원 등등과 친한 정봉주 전 의원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구급 공무원이나 해라라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구급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데 들어보시죠.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연히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가든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구급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원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의사도 있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구름 위에서 한 두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벼랑간 바닥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면 좀 어지럼증이 있을 거예요. 괜히 떨어지는 그런 수모나 창피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정치 경험을 쌓으라고 정치 선배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서부터 오염되어 있다.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 정치 선배로서의 조언이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혹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구급 공무원을 하든지 글쎄, 구급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데 적절하다 보세요?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실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성상나, 무혹 등등 때문에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30살 중반의 영선의 젊은 정치인을 당대표로까지 올려놓고 황골탈퇴하고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달라졌어요라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보여주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젊은 여성 정치인이 용감하게 이른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처벌받도록 강력하게 활동을 했고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대표하는 20대 젊은 여성을 상징하는 그 여성을 우리가 영입해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용감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20대 여성의 눈으로 민주당을 평가하고 민주당을 이끌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모셨는데 그 요구에 맞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역시 본인이 맡았던 소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저렇게 조리돌림을 하고 사람을 모욕 주고 이러면 국민들이 그래, 여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구급공무원이나 하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아예 깔아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다음에야 저런 식으로, 그 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나랑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랑 좀 친하다고 해서 혹은 우리 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 편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맞는 말을 한 사람을 저렇게 모욕 주고 조리돌림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공격하고 비판하면 국민들이 뭘로 보시겠어요? 우리들끼리만 정치하나요?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에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 혹은 팬덤 지지층들에게 나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을 저렇게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점점 어렵게 가는 거예요. 점점 국민과는 동떨어진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진태양란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윤리심판원이 내리 결정 내린 거다.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꾸 저렇게 여러 정치인들이 입을 대고 맞는 말을 했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게 민주당한테 저는 치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구국 공무원의 길을 가든지 기자나 하든지라고 해서 정치 선배가 길을 제안해 준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그 의미가 구국 공무원의 길도 있으니까 이걸 하라라고 조언한 겁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안 했으나 구국 공무원이나 하던가라고 표마를 한 겁니까? 의도가 뭡니까? 그 앞에 저는 방금 처음 봤는데 한두 달 정도 구름 위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이가 좀 젊다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표마다? 이건 표매의 의도다? 정치 경험이 없는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피해 선거권을 18세로 낮추고 더 낮추자고 얘기한 민주당 아닙니까? 아니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저렇게 대하실 거면 뭐 하려고 그걸 낮춰요. 40 넘기기 전에는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그런 법안을 내시어야죠.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실 거면. 그리고 나이 어려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달라서다 얘기하시면 남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는 남실홍도 안 합니다. 문자를 아무리 보내셔도 상관없고 그러는데요. 수박이다. 젊은 수박이 아니라 수박 100톤이 와서 상관이 없어요.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그 사람도 기죽이고 젊은 정치인들이 뭘 하려고 그럴 때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갈라먹는 행위예요. 저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리돌림하지 말라.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 화경재 의원이 돌직권 알렸습니다.